자, 오늘은 감독 사퇴 이후 후임에 안이석 문대 감독 선임이 있다는 것입니다. 박진석 감독이 잘 나갔다는 건 아니고, 박진석 감독도 수고했죠, 그 정도는. 박진석 감독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서울이 그래도 초반에는 잘 싸워졌더니 다행인 것 같은데, 저는 이 감독을 몰랐는데, 맞게 되었다고 하니까 기대해봐야죠. 만약에 사퇴를 하면 이순수대, 이 감독도 만약에, 아니 사퇴해야 한다. 감독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, 이 감독 안인수 감독님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진석 감독